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 세번째 기술이전계획의 기술이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구축에 들어간 프로그램, 소프트웨어 등을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전계획, 이전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3명이다 하면 10개에 대해서 3명 대상자를 통해서 설명 교육과 설명을 통해서 이관을 시킵니다. 그래서 기술이전 내역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해당 담당자들이 대상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.